다 들어오셨나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 들어오셨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여섯 분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안 보이는 얼굴들이 있는데 아마 얼굴을 가리셔서 그런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제 얼굴만 보고 첫 번째로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러분들의 레벨을 제가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받으셨죠? 전부 다 프린트문. 안녕하세요. 얼굴이 안 보이길 원하시는 분들 얼굴 끄셔도 좋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눈을 보고 하고 싶으니까 틀어주시면 고맙겠고 안 되면 그냥 끄셔도 괜찮아요. 그냥 손만 보여주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보냈는데요. 연습 기록표도 있고 첫 번째는 성인 기초반 B. 이렇게 이거는 오늘의 스케줄이고요. 이렇게 매주마다 스케줄이 정확하게 나갈 거예요. 뭘 할 거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보일 수 있게끔 한눈에 알 수 있게끔 그리고 두 번째는 연습 기록표인데요. 이거는 이제 연습하시고 나서 물론 뭐 어린이처럼 이런 거 뭐 꼭 해야 되나? 이렇게 할 텐데 이게 하다 보면 은근히 중독돼가지고 재밌어요. 이게 모이는 게 실제로. 그래서 이거 하셔가지고 체크하는 버릇을 드려보세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연습방법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것들은 곡들이 어려우면은 제가 이거는 적어도 150번을 쳐야 돼요. 아니면 어떤 곡들은 200번을 쳐야 돼요. 어떤 곡들은 50번만 치면 돼요. 이렇게 번수를 대충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곡들마다 난이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저기 뭐야 이렇게 써봐야지 내가 정말 어느 정도 쳤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다 보면 어떤 곡이 너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쳐보면 알아요. 아 내가 이게 지금 아직 연습이 덜 된 거구나. 지금 왜냐하면 나는 한 50번 치고 많이 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너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레인메이커님 저기 이거 좀 꺼주시겠어요 오디오를 지금 이 오디오가 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울리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써봐야지 정말 내가 이게 아 50번이면 아직까지 선생님이 150번이라고 그랬으니까 100번은 더 쳐야 되네. 대충 그러니까 어림 잡아서 내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때로는 선생님이 분명히 100번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한 30번 치고 그거를 벌써 다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레벨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권수를 써주셔서 몇 번 정도 치니까 이게 수월해졌어요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의 난이도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어요. 그룹이잖아요. 프라이빗이면은 제가 치는 걸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룹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치는 걸 기다리면서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개인이면은 여러분들이 연주를 하고 곡을 치는 동안 제가 치는 걸 보면서 아 난이도가 지금 어떻게 되구나를 파악이 되는데 그룹이니까 제가 떠들고 여러분들은 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본수를 적어주셔서 그 다음에 저한테 몇 번 정도 치니까 금방 잘 쳐줬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정확한 레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제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치시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시키니까 어떤 분들 벌써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나 봐. 그래서 저 절대 찍어서 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찍는 건 아닌데 아마 부담되시니까 그럴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쳤는지 안 쳤는지를 모른 채로 그 다음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이니까. 그러니까 레슨 때에는 치지는 않지만 레슨이 끝나고 나서 레슨 받은 거를 연습을 쭉 하신 뒤에 내가 수요일쯤에 벌써 이게 곡이 잘 된다 싶으면 곡이 잘 될 때에 녹음을 하셔서 본인이 친 곡을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열어주세요. 아니면 혹은 카톡이 없으면 다른 것들도 괜찮아요.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비디오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 비디오를 보고 이런 이런 부분들이 아직 덜 됐으니까 연습을 더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할 거고요. 만약에 다 됐다면 오 정말 다 됐네요. 그리고 다른 곡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곡이 이미 내가 화요일 날 다 끝났는데 금요일까지 그 곡을 계속 쉬운 곡을 치게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틀리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틀리게 연습을 하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통 열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 카톡이 가장 쓰기 편안하긴 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틀리면은 그 자리에서 이거 어디 어디 틀렸으니까 어디를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심지어는 메시지를 보내다가 안 되면 제가 카톡 페이스타임을 하기도 해요. 학생들하고. 그래서 어디 직접 이렇게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뭐 카톡이 안 되면은 그냥 이메일로 하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첫 번째 연습을 이거를 연습 기록표에 연습을 하셔서 몇 번 쳤는지를 적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고 나서 어느 정도 잘 된다 싶으면 내가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아니면은 목요일까지 연습을 해도 안 돼서 금요일날까지도 안 되면 안 보내주셔도 돼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그게 안 됐다고 알고 있을게요. 하지만 되도록이면은 못 치는 거라도 보내주시면 금요일까지 만약에 안 된다면 그러면은 무엇인가 연습 방법이 나빴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어디 어려운데 걸려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도와드리면은 금방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예요. 때로는 보면은 한 마디나 두 마디가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계속 전체가 틀리니까 같은 곡을 계속 치시거든요. 그러면은 늘지는 않으면서 틀리기는 계속 틀리면서 진도는 못 나가면서 그냥 그러면 본인이 미쳐가는 거예요. 딱따면서. 그렇게 안 하고 어디가 문제인지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금방 좋아져요. 정말. 그래서 그렇게 일단 안 돼도 준비 안 돼도 금요일까지는 보내주시면 제가 그 비디오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또 토요일 날 수업을 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이고요. 저는 지금 아직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태원님도 아직 금요일이죠. 저희는 아직 지금 금요일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테크닉 곡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 테크닉 곡이 너무 쉬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테크닉 곡도 악보가 쉬울 뿐이지 그 테크닉을 쳐가면서 속도를 어디까지 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속도를 낼 때에는 쉬운 곡으로 속도를 내는 연습을 해서 속도를 올려야지 처음부터 어려운 곡을 친다고 내 테크닉이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초견도 그렇고 테크닉 곡도 그렇고 사실은 내 레벨에서 같은 레벨이거나 초견은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레벨보다는 한 단계 낮은 낙보에서 자주 악보를 바꿔서 치는 게 좋고요. 테크닉은 내 레벨에서 같거나 아니면 내 레벨보다 살짝 낮은 거 초견은 조금 더 많이 낮아야 되지만 테크닉은 살짝 낮거나 아니면 같은 레벨에서 연습을 해서 반복적인 연습이죠. 테크닉은. 그래서 손가락이 익어서 스피드를 낼 수 있을 때까지 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곡이 들어가요. 메인 악보라고 메인 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배운 거죠. 그거는 우리 레벨보다 살짝 어려운 걸 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개가 들어가게 되고 기본으로 우리 모든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치는 곡이 따로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레벨에 따라서 제가 다른 곡들을 더 드리기도 할 거고 아니면 빼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다미쌤의 수업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카톡으로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연습을 하면서 지금부터는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시간 체크하겠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연습했고 언제 했는지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연습도 대충 이렇게 시간 보고 하시지 말고요. 아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타이머 있어요. 핸드폰에 보면 있죠? 타이머가 그 타이머를 사용해서 타이머를 틀어놓고 연습을 하세요. 실제로 타이머를 틀어놓고 연습하다가 내가 화장실을 가거나 누가 이야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멈추잖아요. 그러면 타이머를 멈춰주세요. 그리고 연습을 하면 실제로 저 이렇게 쓰라 그러거든요. 이 타이머를 이렇게 해서 딱 내가 연습을 시작하면 스타트를 해요. 그리고 내가 연습을 끝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잠깐 이야기를 하거나 화장실을 가면 스탑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또 눌러보세요. 그리고 한 곡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랩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별로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곡은 얼마를 치고 두 번째 곡은 얼마를 치고 그 다음 곡으로 넘어가면 세 번째 곡은 얼마를 치고 이러면서 본인이 조금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 아래에다 써주세요. 그래서 어떤 곡이 더 연습이 많이 요해졌고 어떤 곡이 조금 덜 연습해도 괜찮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써가다 보면 적어도 한 3개월 동안 저희가 지금 이 세션을 하는 동안에는 제가 연습 방법도 잡아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피아노를 배운다고 다 잘 치는 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세상에 피아노 못 치는 사람 하나도 없게요. 연습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연습 방법을 다시 잡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연습 방법이 어떤 식으로 우리 곡에서 쓰여지게 되는지도 따로 또 알려드릴 거예요. 초견에 따라서도 연습 방법이 다르고 테크닉도 연습 방법이 다르고 그 다음에 곡이 또 들어오면 연습 방법이 다르고 반주하는 것도 연습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전부 각각 다른 연습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초견. 사이리닝 받으셨죠? 악보가 사이리닝 원이라고 초견 원이 있어요. 너무 쉬워 보여요. 물론 악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제가 이 쉬운 악보를 들은 이유는 첫 번째 악보를 볼 때에 기본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악보의 기본은 C 자리를 먼저 꼭 외우셔야 돼요. C가 저희에게는 믿을 C가 있죠? 자, 믿을 C는 어디 있는 거죠? 다 알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을 C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 하얀 공간 안에 있는 선이 있는 데가 믿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가르치는 방법인데요. 랜드마크 라 그래요. C가 6개가 있어요.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C가. 그 다음에 트러블 C죠. 트러블 C를 자, 지금 연필을 들고 다들 연필 들고 계시죠? 연필을 들고 초견 악보에서 트러블 클레드에 있는 그 다음 C를 한번 그려보세요. 어딘지 아세요? 바로 위에서 두 번째 스페이스예요. 그리고 베이스 클럽으로 넘어가면 아래에서 두 번째가 베이스 C예요. 그 다음에 하이씨이라 그러죠. 하이씨는 위에서 두 개의 라인이 나와 있는 게 하이씨예요. 어떻게 그리는지 아세요? 제가 연필을 들고 연필을 같이 가져가고 그린다면 하이씨, 그 다음에 로우 C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answer sheet 보이나요? 제 그림 한번 보세요. 트러블 C 그 다음에 아, 아니야. 이거 미드 C고 트러블 C가 빠졌네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본인 노트에다 쓰세요. 자, 1번 그 다음에 2번 트러블 C 위에서 두 번째 스페이스죠? 아래에서 두 번째 스페이스가 베이스 C고요. 그 다음에 위로 라인이 두 개가 나 있어요. 그게 하이씨고 아래로 라인이 두 개가 있으면서 아래에 있는 노트가 베이스 C예요. 이 벤의 다섯 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알아야 돼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여섯 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미드 C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죠. 같은 노트이기는 한데 다른 노트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섯 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얘네는 사실 같은 애죠. 이렇게 붙으면 높은 음자리 오른손으로 치는 거고 이렇게 붙으면 낮은 음자리 보니까 왼손으로 치는 거고 나중에는 때로는 오른손으로 치기도 하지만 위, 2로 올라간 거는 so프레노하고 엘토 클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엘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랩도 아니고 엘토가 있고 여기 이 베이스 클랩 안에는 테너하고 베이스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 정확하게는 음을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디든지 악보를 볼 때 이거를 기본으로 그림처럼 보셔야 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C에서 시작하면 이게 미드 C라는 걸 알고 up up down up up down down C로 왔고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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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down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림처럼. 보통 한국에서 배우면 아니면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도레, 니파, 솔, 파, 미레 이걸 외우게 해서 이걸 도레, 니파, 니파, 미레 이렇게 배우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악보를 맨 처음에 볼 때는 훨씬 빨리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배우는 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못 쳐요. 만약에 노트가 위로 라인이 다섯 개씩, 세 개씩 그려지면은 못 봐요. 그리고 코드가 한꺼번에 나오면은 반주할 때는 정말 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자, 잠시 그냥 1분을 드릴 테니까 이거 초견, SR1 한번 쳐보세요. 다들 자기 피아노에서. 대신 그건 끄셔야 돼요. 본인들의 마이크는 끄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들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저 이거 다 그냥 숨기고 제 얼굴만 나오게 할게요. 제 얼굴하고 건반하고요. 이것만 나오게 할게요. 누가 지금 금방 한숨을 쉬셨어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아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짧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악보보다는 훨씬 쉬워요.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되는 레벨은 이거보다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쉬운 곡으로 시작을 해야지 조금 부담이 덜 되니까 이렇게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초견은 항상 자기 레벨보다는 조금 낮은 조금이 아니죠. 사실은 낮은 데에서 시작을 해야지 악보보기가 쉬워요. 그리고 초견은 자꾸 연습한다고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많은 악보를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초견 연습은 6개에서 7개의 노래 정도가 제가 짧은 이런 곡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에 하나씩 3곡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악보를 자, 그러면은 초견 SR2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건데요. 자, 초견 SR2 이 악보 다 가지고 계시죠? 이게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한국말로 하면 C-A-C C-B-A-B 하고 C-D-E 3개밖에 없어요. 5개 음이에요. A-B-C-B-E 그런데 이 악보를 보기를 제일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이 넓은 공간에 있으면서 얘랑 얘가 너무 멀어 보여요. 사실은 얘가 바로 Next to each other 바로 옆곳이에요. 이 어둠이에요. 그런데도 공간이 넓은 관계로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음악에서 왜 이렇게 공간이 넓은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면 알면서 대답 안 해주는 건가요? 자, 공간이 있는 이유는 중간에 테너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베이스 클랩은 테너하고 베이스가 나온다고요. 테너의 응력대가 이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중간에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라인으로 그래서 만약에 C-D-E-F 이러면은 이렇게 그려서 올라가요. 공간을 그래서 서로 그려서 올라가고 그려서 내려가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간을 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C랑 이렇게 나온 C가 같지만 자, 지금 볼게요. 이렇게 B C보다는 이렇게 그려진 B하고 얘하고 얘하고 같은 롯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음은 무슨 음일까요? 낮은 음자리표에서 라인이 만약에 하나, 둘, 셋 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가 있다면 이 음은 무슨 음일까요? 혹시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답해주세요. A A 맞아요. 어떻게 보냐면 C죠. 첫 번째 라인이 C죠. C, E, G 하고 스페이스니까 A죠. 이렇게 건너뛰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C, D, E, F, G 이렇게 올라가지 말고 이게 라인 첫 번째 한 라인이 C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라인은 E, G 그 다음에 A 잘하셨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서로 E, A는 E, A랑 같아요. 지금 와이트 볼드가 있으면 제가 저 큰 컴퓨터에서 그림을 바로 그릴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보이시나요? E, A랑 이렇게 그려진 A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근데 이렇게 안 그리고 왜 이렇게 그려요? 여기는 오른손 자리라고 보는 거예요. 왼손이 높은 음자리표로 올라가서 쳐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공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 초견이 가장 사실은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포인트가 자 왼손 으로 받아쳤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 도는 낮은 음자리표에서 있는 C는 왼손으로 치셔야 돼요. 이거를 가끔씩 가다 오른손으로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왼손에 붙은 C는 왼손으로 치셔야 되고요. 오른손에 붙은 C는 오른손으로 치셔야 돼요. 그거를 정확하게 익히셔야 나중에 테크닉을 할 때 절대 안 틀리고 바로 칠 수 있어요. 주로 사람들이 테크닉 할 때 틀리는 거 자기 손가락에 자기가 걸려서 틀려요. 자 그러면 지금 SR2 잠깐 한번 쳐보세요. 콩가가 지금 이거 안 껐 지금 오디오가 들리는데 태호님은 끄셨어요. 허지숙님도 껐 황희숙님이 오디오를 안 끄신 것 같아요. 황희숙님 오디오 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메리님도 오디오를 안 끄신 것 같고요. 아 끄셨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 끄셨네. 어떤가요? 악보가 눈에 금방 들어오나요? 아니면 악보가 조금 헷갈리나요? 그래서 자 요거를 지금 치면서 내가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카톡으로 아니면 이메일로 꼭 알려주세요. 몇 개 정도 틀렸는지 SR을 치면서 연습해서 잘 치는 거 안 돼요. 지금 쳐맞고 받아서 지금 쳤는데 지금 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치면서 너무 많이 틀려서 잘 모르겠다 거나 아니면 내가 맞게 쳤는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알려주세요. 제가 맞게 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쉬운 거 같은데 괜찮게 친 거 같아요. 아니면 잘 쳤어요. 쉬워요. 이 정도는 이렇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겸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확한 레벨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잘난치 않은 게 아니고 정확하게 선생님 제가 이 정도는 안 틀리고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틀린다는 거는 그래서 왼손 오른손 왼손 정확하게 이게 정확하게 눈에 딱 악보 보는데 악보가 왼손 오른손 정확하게 탁탁탁 들어오면 그거는 잘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리 없이 제가 오른손 왼손 없이 좍 넘어갑니다. 그러면 알려주세요. 그 다음 이제 벌써 테크닉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이네요. 테크닉 넘버 원 첫 번째는요. 오늘은 그냥 오리엔테이션 이니까 조금 쉽게 갈 거예요. 자 이거는 부드러우면서 단단한 소리를 내는 건데요. 사실은 피아노로 칠 때 천천히 친다고 다 소리가 부드럽게 나거나 아니면 빨리 친다고 소리가 그 저기 뭐야 rough rough 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소리가 막 거칠게 들리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속도하고 상관없어요. 손 모양에서 나타나요. 소리에 거칠고 소리가 부드럽고 르간토의 가장 기본은 노트를 치고 그 다음 노트를 칠 때까지 붙이고 있다가 거의 같이 들어주셔야 돼요. 치고 나서 눌리고 나면 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내가 치고 나서 치기 전에 들어주면 소리가 끊기게 되고요. 치고 나서도 늦게 들면 소리가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은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어릴 때 칠 때 한 번도 선생님한테 지적을 들어보거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가장 기초적인 테크닉이에요. 모든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놓치고 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어릴 때 그 소리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음악이 자갈밭에 돌 굴러가는 소리가 나니? 제가 뭘 쳤을 때 그랬냐면 이 곡을 칠 때 선생님이 너무 자갈밭에 돌 부르는 소리가 난다고 계속 연습해. 연습해. 그래서 제가 아직도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정도 쳤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도대체 다 외워가지고 이미 못 치는 게 없는데 계속 돌고르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르가토 테크닉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너무 빨리 들면 소리가 끊기는 거고 너무 늦게 들면 소리가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오른손 정확하게 손을 따라서 자 제 손 모양 보이시죠? 그냥 대놓고 칠 게 아니고 사실은 도레미파 손을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고단이 테크닉에 들어가면 손을 안 움직이고도 손가락만으로도 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초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손가락이 인디펜던트하게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먼저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손목이랑 손을 다 함께 쓰셔야 돼요. 자 제 손을 보세요. 일자로 되죠? 손목이. 이게 높거나 낮거나 가 아니고 일단은 이게 일자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엄지인데요. 엄지가 어디로 치는지 잘 보세요. 엄지가 떨어지는 게 여기에 떨어져야 돼요. 손가락 보이죠? 자 손톱에서 떨어지고 굉장히 쉬워 보여요. 도레미파 손의 문제가 아니에요. 테크닉의 문제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오늘 테크닉의 문제예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잘 친다 싶으면 잘 보세요. 내 손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 손목이 제가 이렇게 해서 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안 쳐져요. 왜요? 사람 손가락을 보면 3번은 길어요. 그리고 4, 5번은 짧고 점점 더 짧아져요. 그대로 내가 안 움직이고 치면은 소리가 얘가 짧아요. 그러면서 얘 소리하고 얘 소리하고 차이가 나요. 왜? 얘는 기니까 소리가 크고 먼저 빨리 나올 수밖에 없고요. 얘는 짧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살짝만 건반을 터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모양만 놓고 안 움직이면은 소리가 절대 안 깨끗해요. 그래서 살살 손모양대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새끼손가락이 정확하게 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레미파솔을 칠 때에 C, D, E, F, G를 칠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엄지가 어디 닿느냐 새끼가 어디에 닿느냐 그리고 3번이 너무 크게 닿지 않는 거 그거를 신경 쓰고 테크닉을 악보는 어렵진 않아요. 그쵸? 근데 소리 만드는 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륜 손만 왼손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Measure 9 3번째 라인에 가면 왼손이에요. 똑같아요. 단지 핑키가 먼저 시작한다는 것 뿐이고 새끼손가락이 치면서 살짝 옆으로 이렇게 살짝 그리고 치다 보면 느끼실 텐데요. 왼손 스피드하고 오른손 스피드가 완전히 달라요. Righty 오른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오른손 스피드가 훨씬 좋고요. 왼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왼손 스피드가 좋아요. 더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오른손이 많으니까 Righty 오른손이 많으니까 오른손이 조금 더 빠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왼손잡이인데도 오른손이 더 빠른 학생들도 봤어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생각하면서 테크닉1을 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인에 가면은 왼손에다가 집중을 하고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치셔야 돼요. 소리가 정말 커넥트 되는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시고 듣는 거 정확하게 타이밍대로 하는지 그리고 갑자기 맨 마지막에 가면 패턴이 바뀌어요. 그래서 쫙 빨리 치다 보면은 항상 맨 마지막 쪽으로 보면 틀리게 돼요. 테크닉은 처음부터 끝까지 쳐서 한 번도 안 틀릴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학생들에게 시킬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틀리고 연달아서 세 번을 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테크닉은 완성된 거예요. 속도를 처음에는 빠르게 하시지 말고 천천히 하시고요. 만약에 잘 치시는 분들은 속도를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서 안 틀리고 세 번 연달아서 칠 수 있으면 그때가 그 테크닉이 컴플릭 됐다고 봐요. 완성됐다고. 그러면은 자 오늘의 숙제 제게 꼭 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테크닉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안 틀리고 세 번을 연달아서 칠 수 있는 게 어느 열 정도에 오는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그걸 보고 아 이분들의 테크닉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 뭐 지금 두 번이고 세 번을 연달아서 치는 게 아니고 한 번도 연달아서 안 틀리고 못 치겠어요. 이러면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알게 될 거고요. 만약에 그러신 분들은 수요일까지 쳤는데 수요일 저녁까지 했는데 내가 안 틀리고 한 번도 못 치겠다. 그러면은 친 거를 녹음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가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 부분을 수요일 날 저녁에 알려주시면 제가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아침에 보고 바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다시 연습하세요. 그러면은 목, 금, 이틀 연습하면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저희가 수업 볼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테크닉 1은 이건 아니죠. 테크닉 1은 문제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테크닉 1은 쉬워요. 이렇게 들어가면 앞으로는 괜찮고요. 자, 테크닉 2 이거는 아까 소리 만들기 하고 똑같은데요. 소리가 깨끗하게 나려면 손가락에 힘이 있어야 돼요. 손가락에 힘이 없으면 소리가 깨끗하게 날 수가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무거운 물을 드는데 내가 힘이 좋으면요. 벗쩍 들어서 물건을 땅에 안 닿게 하고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힘이 모자라면 질질질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손가락이 끌리는 거예요. 건반에서. 그리고 때로는 끌린다기보다 얘 치고 제 치고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손가락이 따로 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손끝에 힘이 정확하게 있지 않아서 손가락이 따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테크닉 2 도레미파 소파글이 도레미파 소리예요. 한국식으로 하면 자, 첫 번째 라인은요. 제 말씀 들으면서 쳐보세요. 오른손은 제가 아까 가르쳤드린 부드럽게 이어주는 거고요. 왼손은 하나씩 따로따로 자, 스탄카토 테크닉입니다. 손 전체를 드셔야 돼요. 손가락만 달랑달랑 드는 게 아니고 보세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손이 손 전체가 거의 움직이... 자, 이렇게 흔들지도 않고요.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제 손을 보시면 손 전체가 유닛처럼 유닛이라는 게 세트처럼 그리고 정말 빨리 칠 때는 손은 그대로 두고 손가락만 들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칠 일은 지금은 없지만 지금 손가락에 힘을 들기 위해서 천천히 치면 이렇게 돼요. 한번 쳐보세요. 오케이. 자, 지금 보니까 김태호 님은 정말 잘 치시네. 금방 치시네. 이거를 아마 황혜원 님은 지금 안 보이니까 제가 어떻게 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황혜원 님한테도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김태호 님하고 황혜원 님은요. 스피드를 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뀌는 거죠. 특히 이 부분이 헷갈려요. 오면은 맨 마지막 부분이. 그래서 스피드를 내보세요. 황혜원 님이랑 지금 김태호 님 같은 경우는 테크닉 넘버 2를 칠 때에 스피드를 어디까지 내냐면은요. 제가 메트로놈 마크로 알려드릴게요. 하나씩 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한 두레드. 100인데요. 100을 한마디에 100이에요. 노트 하나당 100이 아니고. 그래서 100킥이 항상 첫 번째 마디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0까지 한번 진도를 뽑아보세요. 지금 말고. 그래서 100까지 칠 수 있으면 되고 100까지 안 되면은 넘버 2는요. 몇 번 안 틀리고 치기보다는 스피드라고 보시면 돼요. 넘버 1은 안 틀리고 세 번을 연달아서 칠 수 있는 데까지 쳐야 되는 거고요. 넘버 2는 스피드보다는 저기 안 틀리고 치는 것보다는 스피드를 중간에 조금씩 틀릴 수는 있을 거예요. 이건 안 틀릴 수가 없어요. 안 틀리면 더 좋죠. 근데 자 그리고 나머지 허준수님하고 그 다음에 저희 나라라 덕수리님하고 장매리님도 지금 제가 안 보이는데요. 장매리님도 보고 쉽다 싶으면은 100까지 가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건 아니고 내가 조금 나한테 부담된다 그러면은 66 적어도 66까지는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박자 한 마디 안에 66 이 미니멈이고 스피드는 100까지 갈 수 있게끔 그래서 빨리 치기 그리고 그리고 넘버원은 틀리지 않고 치기 세 번 연달아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넘버3 한번 쳐보세요. 자 넘버2와 넘버3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넘버2는요 똑같은 스타나카토 르가토인데요. 넘버2는 소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손가락 번호는 달라요. 근데 넘버3는 소리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손가락 번호는 똑같아요. 자 우리 손가락이 대칭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3,4,5,4,3,2,1,2,3,4,5 1,2,3,4,5,4,3,2,1,2,2,3,4,5 이렇게 가는데요. 소리가 달라요. 그런데 자 넘버3를 훨씬 더 쉽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넘버3 정말 어려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연습하시고 나서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테크닉2가 쉬워요. 아니면 테크닉3가 쉬워요. 그거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의 성향을 파악하기가 쉬워요. 자 테크닉2가 쉽다는 이야기는요. 귀가 익숙해서 소리가 더 빨리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테크닉3가 익숙하다는 뜻은 귀보다는 손가락이 더 빨리 먼저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허지숙님은 3번이 더 쉽다고 말씀하시네요. 고편적으로는 넘버2가 더 쉽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넘버3가 더 쉬운 사람들은 운동선수들이 많아요. 운동을 하는 아이들이 넘버3가 많더라고요. 전부 다 이렇게 2, 3 한번 살짝 손가락으로 해주세요. 김태호님은 2에요. 그러면 귀가 더 예민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뭐 3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2, 3 다 좋아요. 이러시는 분들은 하고 나신 분들이 상관없는 거예요. 뭐든. 그래서 이것도 넘버3도 제가 드린 이유가 쉽고 어렵고가 아니고 내가 어느 게 더 정확하고 어느 게 더 치기가 편안한지를 알아야 내 성향을 파악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자, 치면서 내가 분명히 틀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꼭 치다 보면 항상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동그라미를 치셨다가 그 부분이 어딘지를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은 이 부분이 틀리기는 해요. 아니면 맨 마지막 부분 그런데 지금 넘버3가 더 쉬운지 넘버2가 더 쉬운지 그리고 틀린다면 어디서 틀리는지 그리고 넘버3도 똑같이 스피드 내주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허준수님같이 넘버3가 더 쉬우신 분들은 넘버3를 더 빨리 치시고요. 내가 넘버2가 더 쉬우신 분들은 넘버2를 더 빨리 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스피드를 낼 수 있는 만큼 내서 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슨에 대해서 초견과 이런 식으로 테크닉이 들어갈 거예요. 저희 지금 벌써 수업해봤지만 이렇게 들어가고 보통 다음 주부터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곡이 또 들어갈 거예요. 뭐 연주곡이라 그러죠. 그래서 매주마다 멋있는 곡들을 하나씩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빠듯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쳐서 뭐 물어보고 이렇게 할 시간들이 사실은 있는데 잘 안 물어보세요. 자 지금 있으신 분들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돼요. 카톡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이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이제 마이크 켜고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얼굴은 안 보여주셔도 돼요. 마이크만 켜고 저한테 질문해주세요. 어땠어요? 어려워요? 많이? 호진숙님 마이크 안 켜졌어요? 황혜숙님도 마이크 켜셨나요? 이승환님 마이크 키셨네. 메리님 마이크 키셨어요? 안 키신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봐주세요. 황혜숙님도 마이크 안 켜신 것 같아요. 자 질문 있으세요? 제가 질문이 어깨 너무 잘 가르셨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거나 체크하는 게 모르겠다거나 숙제가 클리어하지 않다거나 질문사항 혼자 다시 공부해야죠. 물론 혼자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처벌 시간을 제가 드리지는 거의 않았어요. 여기서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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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거의 드리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어휴 거기 너무 많다 이러면은 일단 테크닉 1을 하세요. 그리고 테크닉 1이 끝나면 2를 들어가고요. 2하고 3는 사실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2, 3 중에서 내가 만약에 3가 더 편안하다 그럼 3를 먼저 하세요. 2를 먼저 하실 필요 없어요. 나한테 편안한 걸 먼저 치세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나한테 어려운 거는 시간이 되는 한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되겠다 그러면은 테크닉 항상 이렇게 몇 개가 나갈 건데요. 꼭 이번 주에 하셔야 되는 건 넘버 1이에요. 하지만 넘버 2 근데 이거 연습기록표에 어느 정도 몇 번씩 쳐라는 그런 거는 숙제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하는지를 몰라서 몇 번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어느 정도 치고 나니까 무슨 일 정도는 잘 됐어요 라고 알려달라고 드리는 이유가 제가 그거를 봐야지 대충 알 수 있어서 그 다음번에 누구누구는 얼마 정도 치셔야 돼요. 누구누구는 얼마 정도 치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금 제가 허지수님 레벨을 정확하게 대충은 알아요.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내가 레벨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레벨을 측정하기 위해서 넘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측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대충 넘버를 드릴 거예요. 몇 번 치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몇 번도 여러분들 제가 시간을 적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분은 하루에 두 시간씩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화요일 날 좋아졌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20분씩 쳤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금요일 날 좋아지신 분이 느리게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연습량이 조금 덜할 뿐이에요. 그런 것들도 절대 평가가 누구가 월요일 끝냈다고 누가 더 잘하고 누가 금요일 끝냈다고 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연습량에 따라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 시간도 적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앞으로 한 5주 동안은 제가 이것도 다 스캔해서 보내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정확하게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새로는 또 이제 자 그룹 회선을 하다 보면 일이 있어서 내가 너무 바빠서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레슨 들어오는데 이거 해서 보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했는데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기말고사를 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있어서 이거 안 한다고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돌아가면 더 좋지만 그 주위에 상황이 있어서 안 되면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세요. 선생님 저는 이번 주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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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거는 그 다음 주에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또 그 다음 곡은 또 그 다음 곡대로 넘어갈 테니까 그리고 이게 이 곡이 안 됐다고 그 다음 레벨을 못 치는 거는 아니에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걸릴 뿐이지만 못 치는 건 아니고 자 누가 그러셨어요? 계속 밀리고 밀리고 밀리다 보면은 내가 나중에 그 그룹에서 나고자가 되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그룹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저희가 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주가 12주지만 연달아서 12주가 계속 돌아가지는 않아요. 한 주 쉬고 한 주 쉬고 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에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번 주는 쉬었지만 다른 분이 또 다음 주는 쉬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원앤오프 원앤오프 이렇게 계속 쉬면서 돌아가게 될 것 같고 허지석 지금 웃으셔 나는 절대 안 쉴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이 있어서 하다 보면 2주 연달아서 고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허지석 님 미리 말씀드리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 스트레스 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안 받고 하셔야 돼요. 즐거우려고 하는데 괜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한테 지금 여기서 온라인 상에서는 이야기를 못했지만 또 뭐 물어볼 거나 아니면은 선생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요구사연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장메리 님 같은 경우는 아리아 쳐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오페라 아리아 중에서 쉽게 버전된 게 있으면은 장메리 님의 테크닉을 보고 중간중간에 한번 넣어드릴 거예요. 아리아라고 뭐 레벨에 따라서 그리고 저기 또 김태원 님도 뭘 원하는지 무슨 곡이 치고 싶은 게 있는지 알려주시면은 제가 또 어레인지를 해서 또 중간에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허재수 님은 이미 저기 뭐야 잊혀진 계절 좋아한다고 하셔서 제가 넣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황예수 님은 CCM 반주하는 거 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레벨이 측정되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승환 님도 좋아하는 곡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근데 하나만 말고 몇 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은 그 곡들이 레벨에 맞게 제가 다 또 에디팅을 해서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곡은 정말 나올 수 없는 곡들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 제가 방탄소년 해달라고 저희 학생들이 미국 학생들이 너무 난린데요. 방탄소년이요? 리듬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초보자가 칠 수 있는 리듬이 아니에요. 근데 방탄을 해달래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머리선을 뽑게 되는 거죠. 소리는 비슷하면서 지네들이 들은 소리로 노래는 만들어야 되는데 악보는 쉬워야 되면서 리듬은 원래 어려운데 쉬게 만들어놓으면 그 노래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몇 개 좀 리스트를 주시면 제가 거기서 가장 비슷하게 나오는 거를 곡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아 참 그리고 제가 메시지 보냈는데 이승원님 네? 답변 못 받아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레슨디를 어린이 레슨디를 주셔가지고요 제가 돈을 더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따로 이제 메시지에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돈이 더 왔는데 제가 그 돌려드린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메시지 답변이 없으셨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이번 주 숙제 다 지금 쓰셨죠? 노트에다가 노트 한번 보여주세요. 전부 다 들어서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돌아가면 제가 이제 첫 번째 여기다가 했는데 어 괜찮아요. 어디든지 황해수 저기 황해수님 노트에 쓰셨어요? 지금 아예 커서 안 보이는데 장미리님도 노트에 쓰셨어요? 이런 노트북을 하나로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쓰시기 바랍니다. 레슨은 뭐한 오늘 날짜 쓰고요. 뭘 해야 되는지 물론 이거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록표에다 쓰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다가도 선생님이 오늘 뭘 하라 그랬는지 어디를 어떻게 하라 그랬는지 아까 딱 보니까 저기 김태훈이 너무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딱 보니까 벌써 보여요. 딱 내가 포인트를 얘기할 때 거기에다 다 쓰세요. 동그라미 치면서 그렇게 하셔야지 훨씬 더 하기가 쉽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숙제 다음 주까지 두 있는 거 언제든지 되는 대로 레슨 전까지 보내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이제 정식으로 수업이 재밌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 오늘 어땠는지 메시지 확인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참 한 가지 지금 이 줌을 제가 녹음을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들어와서 다시 돌려보고 싶으신 분들 돌려볼 수 있기에 그리고 제가 다음 레슨부터는 정식 레슨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랑도 쉐어른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레슨 만약에 바빠서 못 들어오거나 아니면 들었는데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 번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뭐 몇 번이고 돌려보셔도 돼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게끔 제가 락을 시켜놓을 텐데요.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 레슨만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만약에 선생님들 제가 지금 이거 사실 올리는 거는 다른 피아노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온라인 레슨을 하면 지금 저한테 굉장히 메시지가 많이 오세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아이디어를 조금 쉐어를 하고 싶기는 해요. 같은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오늘 레슨은 제가 온라인에 올리고자 하는데 괜찮은지 어쩐지 그래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쭤보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괜찮으세요? 그래도 만약에 안 괜찮으신 분 저는 그래도 별로 이거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뭐 그것만이라도 어떻게 저기 뭐야 쉐어를 제가 그러면 그분들하고 만약에 보시고 싶어하는 선생님들하고 쉐어를 하거나 이렇게 지금 어떻게 아이디어를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오리엔테이션 아직 완전 레슨은 아니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대충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죠. 제 키보드가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이렇게 줌을 할 때 선생님들이 레슨을 하려면 본인의 키보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를 이거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치면은 내 손을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사이드로 해서 레슨을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 1시간 됐어요. 금방 가죠?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고요. 네.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또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메시지 주세요. 저는 지금 또 이거 끝나고 바로 어린이레벨 가야 돼서 지금 보내주시는 레슨 메시지는 받지는 못할 거예요. 저는 오늘 10시까지 지금 레슨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추석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